리뉴얼된 필름 스티커 가죽용 프린터로 출력하여 깨끗한 고화질의 스티커를 만들 수 있는 용지입니다. 필름 스티커지는 프린터의 종류에 따라 잉크젯 프린터용과 레이저 프린터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에 따라 투명과 백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준비 도구는 필름 스티커, 프린터, 가위 또는 커터칼입니다. 컴퓨터에서 이미지를 원하는 모양과 사이즈로 편집하세요. 투명과 백색 필름 둘 다 광택면에 인쇄합니다. 리뉴얼전 버전의 백색 필름은 무광택면 인쇄였지만 새로 나온 백색은 광택면에 인쇄를 해야 합니다. 이미지로 오려주세요. 손톱으로 후면의 보호질을 제거하세요. 부착할 면을 깨끗이 정리하고 부착하세요. 잉크젯 필름 스티커는 수성 잉크로 인쇄하기 때문에 방수를 원할 경우 출력 후 코팅 스프레이로 코팅하여 사용하세요. 남은 용지는 비닐백에 넣어 밀봉하여 보관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 사이트 www.sunyscopa.co.kr을 방문하거나 메일을 보내주세요.